자 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토미카 7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자 그럼 지금부터 7대 언박싱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다이아스 코펜 입니다 자 스케일은 57분의 1 이구요 서스펜션 장착되고 하드탑 탈착이 가능합니다 다이아스 코펜 다이아스 코펜 다이아스 코펜 다이아스 코펜 자 스케일은 57분의 1 자 다음은 토미카 43번 혼다 msx 자 스케일은 62분의 1 이구요 자 다음은 하미카 26번 마스터 로드스타 자 스케일은 57분의 1 입니다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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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렉서스 RCF 자 스케일은 59분의 1 이구요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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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일은 62분의 1 이구요 자 숙소 참 자 자 자 자 자 조용 belief 자 마지막으로 도요타 그라운 애슬릿 핑크입니다. 자 영상 보고 오시죠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 오늘은 토미카 7대를 언박싱을 했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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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